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업 잘하기가 참 여러분 힘들죠. 재벌을 일으킨 그런 창업자 세대는 바닥부터 올라간 사람들인데도 많이 이렇게 망하지 않습니까. 이세가 되면 좋은 교육을 받죠. 대부분 미국 교육을. 그리고 예술적인 그런 취향이 좀 좋아집니다. 그런데 사업가로 있어 수환이라는 것은 창업자 세대와 크게 비교해 보면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1세대가 어느 정도 재산을 물려주고 나면 그 재산을 대부분 조금씩 가지고 어떤 사람 많이 가지고 각자 여러분들 물려받은 사업체를 가지고 사업을 키우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이제 흥망성세가 가리지 않습니까. 삼성그룹만 하더라도 첫째 둘째 셋째 세번째 여러분들 집안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죠. 세안그룹이죠. 세안그룹. 김시대님 공부학사님 건강하세요. 저도 요즘 나라 끝에 분노하다 보니 숨쉬는 것도 힘들 정도입니다. 저는 다 내려놨습니다. 내려놓고 내가 뭐 이렇게 화를 낸다 해가지고 나라의 진로가 바뀌는 건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나라의 진로라는 것은 유조선이 여러분들 나아가는 것과 비슷해가지고 진로선이라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방향을 갖고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을 상할 정도로 그렇게 하실 필요는 전혀 없는 겁니다. 유쾌하게 그냥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오늘 이 법정관리에 들어갔네요.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아나운서를 아주 맹성을 누렸던 노현정 씨의 남편 되시는 분이 일대주주네요. 일대주주. 그러니까 다른 계열사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게 주력기업일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문에서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이분이 신랑 되는 분이고 이분이 이제 노현정 씨죠. 우리 함께는 생소한 회사인데 HNINC라는 그런 회사입니다. 건설업도 하고 중견건설업체 그리고 다른 소소한 이야기를 전대선 씨가 하는 중견건설업체네요. 사업 중에서도 건설업이 참 어렵습니다. 건설업은 경기 사이클이 굉장히 여러분들 길기 때문에 자금이 물리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그냥 회사가 그냥 금세에 넘어가 버리는 거죠. 건설업체로서 오랫동안 살아남는 것은 정말 엄청난 내공을 갖고 있는 회사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보시게 되면 이게 범현대가의 노현정 남편 건설사 법정관리 신청. 사실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간다는 것은 지배주주의 주식들이 다 거의 그냥 가치가 없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게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회생 절차에 들어갈 수 있지만 사업적으로는 거의 회사가 망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망했다. 현대 선앤빌 아파트 브랜드로 알려진 중견건설업체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는 것은 거의 뭐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 모양입니다. 올해 급격한 자금난에 직면한 것이다. 대개 이제 뭐 유동성 부족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고 유동성 부족이라는 것은 건설업 같으면 이제 시공하는 그런 단지 분양이 실패했거나 입지선정이 실패했거나 그런 것 때문에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사업이 이렇게 참 힘들고 건설업 같은 경우는 축적되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건설업을 제조업체와 달리 화전민과 비슷한 그런 형태다 이렇게 표현하고 매번 새로 새로 하나씩 다 성공을 시켜야 되는 겁니까? 어떻든 간에 어렵게 됐는 것 같네요. 이분이 아마 이제 정봉우 회장의 아들이네요. 아버지가 좀 오래 살면은 좋은데 아버지가 좀 오래 살면은 이분이 일찍 돌아가셨죠. 베토벤과 모짜르트님이 법정관리라는 것이 뭔지를 잘 이야기해놨냐. 파산으로 가면 결국 주식의 가치는 제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생으로 가닥이 잡히더라도 기존 주주 주식은 전부 소각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채권은행들이 자금 지원을 할 리가 없습니다. 물론 다른 재산도 있겠지만 이렇게 채권단의 대부분 다 경영을 맡아서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거의 회생이 잘 안 됩니다. 회사 채무의 연대보정이라고 썼다면 집안의 경제 자체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오늘 항상 이렇게 언론들의 초점이 되었던 노현정 아나운서가 참 그동안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남편 되시는 분이 자세한 내망은 알 수 없지만 중견건설업자가 법정관리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근래 부동산 경기불황하고도 굉장히 깊게 연관이 되어 있고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재산가치는 거의 없어지는 거니까 자 이게 세상 일이란 게 참 아슬아슬합니다. 아참 그냥 망하니까 자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30일이나 30일 정도에 서점가에 깔릴 거고 이거는 뭐 특별하게 의미가 있죠. 이번이 이제 2020년도 4.15 총선 그 문제 많고 많았던 4.15 총선의 3주년이 이번 4월 15일입니다. 그것에 맞춰가지고 도둑놈들 4권을 냈으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미리 좀 구매를 해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직접 전화를 010-9004-0453입니다. 010-9004-0453으로 해주시고 아니면 서점에 나중에 30일이나 30일 이후에 서점에 깔리면 구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우직하게 큰 인기를 끌지는 못했지만 7권까지 교육감 선거까지 완결해가지고 저로서는 지난 3년간의 활동을 총정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 해결에 관계없이 유튜브 방송이 아니라 책으로 역사적 자료로 모든 증거물들을 집대성애가 남기는 것이고 마지막 또 한 가지는 제가 낯서 자랐고 많은 은혜를 입은 그런 조국이죠. 자신이 낯서 자란 나라에 대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양동하는지 모르겠지만 지식인으로서 자신이 맡은 바 소임을 야무지게 수행한 집대성한 그런 결과가 지금 여러분 보시는 도둑놈들 시리즈를 통해가지고 대선, 지방선거, 총선, 교육감 선거까지 다 여러분 정리정돈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여러분들 나라가 참 잘 돼야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노후도 안녕할 것이고 자식들이 좀 더 날개를 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주 이렇게 정치 문제를 다루는 이유가 나라가 좀 잘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힘을 다하자는 그런 의도니까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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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